마지막 탑보입니다 신예 래퍼 로커 권효구 그리고 최강래퍼 더블 K 쇼미더머니 속 가장 감동적인 무대 오늘 저희들이 맛보게 해드릴게요 신예 래퍼 테이크1 김태균 그리고 가리온 대한민국 K-POP의 진짜 모습 가리온과 테이크1이 증명하겠습니다 신예 래퍼 진돗개 김정훈 최강래퍼 주성 의리와 힙합 이 두가지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신예 래퍼 1통 그리고 45 RPM 진정한 특판무대 놓치면 후회하실거에요